오영재 나오셨습니다. 인사하세요! 전 경례! 추석! 호! 저희는 한편 경례에서 귀염둥이들 오영재입니다! 어쩌다! 바주친 그대! 네! 실사하셨습니다 여러분! 한편 경례에서 귀염둥이들! 오늘 여러분께 즐거운 선물을 드렸습니다! 춤을 추셨네요! 어쩌다!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어쩌다! 마주친 그대 눈이 내 마음을 선언했네 그대에게 할 말을 잇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만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아! 아! 그대의 마음 내 마음속에 날려해 내 마음속에 날려해 자! 그대! 추석! 박수! 이! 오!